신유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희 신유래 뉴스정면승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코너가 몇 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너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 동향을 여론조사 분석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요새만큼 여론조사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순간 아마 쉽게 발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더군다나 이제 깜깜이가 시작이 됐는데요. 블랙아웃 여론조사 이제 못하는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그 직전에 여론조사 전문가 케이스델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인 소장님 모시고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조사 마지막이라는 게 이 소장님하고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 분석 싱싱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도 의문점 있으시면 우물전 공구사와 샵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상인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델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게 이상인 소장님과의 마지막이 아니고 싱싱하게 지금 막 발표된 뜨거운 여론조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곧 도래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조사된 결과들만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조사된 것들은 선거일까지 공표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게 딴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이 공표 금지 기간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옛날에 2주였잖아요. 네. 그 전에 아주 전에는 한 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이긴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여론조사들이 공표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표심이나 선거 판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논리로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타당하고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여론조사 지난주에 한국결럽과 어제 루엘미터의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표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이제 여당 국민의힘이 조금 어두운 어떤 그런 먹구름 속에 들어간 어떤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그 먹구름이 이제 막 뭐 좀 비도 내리는 것 같고 어두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전할 계기를 뚜렷하게 찾지 못한 상태로 일주일이 지금 여당은 흘러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공식적인 반응이나 발언은 뭐 선거 판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거나 낙관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라든지 지역별 어떤 판세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에 찬 오늘 아마 거리에 나가보신 분들은 이제 봄꽃이 갑자기 만개한 걸 보셨을 텐데 어떤 그런 뭐 밝은 기운을 좀 느끼는 것이 민주당의 기류가 아닐까 싶고요. 여전히 계속 주목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뭐 화창하고 맑은 또렷한 선명한 그런 어떤 날씨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될 여론조사 개요요. 이것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좀 수거 좀 해 주실 텐데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그럼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고노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요. 표고노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4%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갤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18일과 19일에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고노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16.7%를 기록했고 유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덕분에 제가 아주 일을 한 5분 정도 덜었어요. 자 이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 들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어제였었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고 오늘도 국민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지금 현재 여당 플러스 여권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권 내에서 이 며칠 사이에 가장 쟁점 논점이 된 사안이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은 좀 더 유연하게 의사단체나 의사협회하고 대화를 하고 증원 규모를 발표했잖아요. 내년부터 대입 정원 2천 명 의대 증원을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규모의 문제까지도 좀 열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열고 대화할 용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설정된 증원의 규모는 충분히 하고 많은 어떤 고민 검토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제 의대 증원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선거 민심 선거 여론에서 과연 그럼 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권의 어떤 흐름이 약화되는데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이제 한국 갤럽 조사 소개해드렸던 조사 중에 기준으로 보면 3월 4주 차에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라고 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34%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한 3주 전에 3월 1주 차 같은 조사기화니까 동일한 방식의 조사겠죠. 거기에서 지지도가 39%까지 올라갔다가 한 5%가 빠진 거거든요. 지금 3주 사이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응답자들한테 이념 성향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제 보수, 중도, 진보로 나와서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오면 보수나 진보는 사실은 지지율이 5% 빠지는 동안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도에서 그 3주 사이에 39% 지지율을 보일 때는 중도의 지지율이 38%였는데 34%로 빠졌을 때 중도층의 지지율이 23%로 15%포인트가 빠집니다. 결국 이게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5% 빠지는 동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여권의 일종의 악재가 반영된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건데 중도층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중도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물권자들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해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피로감도 호소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료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유료가 나타났지만 조금 전에 갤럽 조사에서도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를 같이 물어보는데요. 부정평가 이유에 의대 증원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 8%까지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국정운영 긍정평가에 의해서 의대 증원 이슈를 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22%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도층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높죠.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것이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단체 의협과 대화를 하고 설득하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의대 의사들이 늘어나야 된다. 내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요로는 사실 변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라든지 중도층의 어떤 민심 위반에 그게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였을까라고 생각해서 볼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 현재 뭔가 이제 유권자들이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뭔가 고집스럽고 불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꾸라라는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이슈로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좀 더 정부가 유연하고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응 방식에 관해서 요구를 한 거지 2천 명 문제라든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이렇게 찬성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몇 개의 조사들이나 그동안 나온 것들을 보면 의대 증원 자체라든지 내지는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그것이 2천 명이 적정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적정한가를 납득 못하는 국민들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천 명 너무 많기 때문에 의대 증원 이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은 없다.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어제 대통령 얘기할 때 2천 명 고집하다가 이거 입장 바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절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은 의대 의사들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 대통령의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건 오히려 의사들한테 더 불리해지고 대통령은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기존에도 이제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라든지 의대 교수들의 어떤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여론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런 이제 이번 이슈가 이게 총선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실 천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렇죠. 결국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며칠 사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대화 제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사협회가 전폭적으로 그 대화를 수용하면서 이제 이 교착 상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벌어진다면 모를까. 이게 아직 대화를 어떻게 누구하고 언제 할 것인지조차도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선거라는 관점만 놓고 본다면 사실 선거의 어떤 다른 변수를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선거 이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문제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거나 내지는 극복해내느냐라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선거랑 무관한 또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야동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여 뭐 이래 증여도 합법적 이유로 했고 증여세 냈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뭐 예를 들면 젊은 층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라든지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을 활용했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다른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좀 유난스럽게 개별 어떤 지역의 이슈나 인물의 이슈보다 이 중앙정치 이슈가 흐름들이 선거 판세를 저하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한 3주 사이에 벌어진 어떤 우리가 여론의 흐름들을 보면 정권 견제 심판론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타오르는 어떤 열기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뭐 조국 혁신당의 어떤 부상이라든지 야당이 전반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여론조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어떤 지역에서 내지는 인물과 관련된 후보도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좀 부족한데 그러나 이게 저는 이제 큰 위에서 보이는 커다란 흐름들도 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각각의 투표장에 가시는 순간의 어떤 표심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다 보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 속에 묻혀서 가려져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야당이 그렇게 좀 뭔가 갈등을 많이 표출하면서 친명 공천이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했던 공천의 결과물 과정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의 표심 내지는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론조사 판세로 확인하기에는 이제 투표일이 사전투표일이 한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런 판세 변화로까지 확인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미지수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표심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용훈 후보인가요 화성을의 아빠 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짜리 건물자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 한남동에 이 주택 증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이게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부동산 관련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권자들이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그런 어떤 민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어느 것이 더 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다중심판 구조의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또 여당에서는 오히려 야당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자 내지는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 결국 유권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동의하는 분들은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심판이 더 큰 거냐라는 어떤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판단의 문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이제 판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야당의 어떤 공천의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나중에 마땅치 않다라는 것들이 평가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이번 선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의 여론으로 표출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다시 결국 최종에 왔을 때 선거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든지 각 개별 후보들 문제 그 후보들의 어떤 문제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든지 내로남불 내지는 아파찬스 이런 것들과 연결된 문제들을 보면서 그러면 유권자들 중에서는 또 일부는 과연 이게 어떤 것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정치와 선거를 대하는 기준에서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선거가 과연 누구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뭔가 정치라는 것이 기대와 어떤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판 선거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심판이 더 중요하게 각각의 유권자들에게 작용할까라는 부분들을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이 워낙 강한 기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 밑에는 또 다른 어떤 심판의 기류들이 가동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일 소장님이랑 방송하니까 제가 마음이 쫙 놓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자칫 선거 앞두고 발언이 헛나오면 굉장히 불안불안한데 안정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요. 일반적으로 ARS 국민의힘 후보들 여론조사 일반적인 겁니다. ARS가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두고서 사위보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ARS는 기계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기 뭐죠? 전화면접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를 속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 이래서 사위보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과소 표집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수지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사위보수와 보수의 과소 표집. 일단 원인과 어떤 관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매 선거마다 수문표 내지는 사위보수, 사위진보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선거에서 어떤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 때는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논쟁들이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세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어떤 표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왜 다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2월, 3월 두 달 사이만 보더라도 지난 한 달 내지는 한 3주 사이에 급격하게 윤석열 정부의 우리가 악재라고 얘기하는 이미 이종섭 전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쏠림이나 바람이 나타날 때 위축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류일 때 샤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나는 사실 그래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야당보다 여당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남한테 얘기할 때 좀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그런 기류가 반영이 되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여당 후보들 내지는 여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게 실제 표심에서도 과연 그럴까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 보수는 투표에 가고 그리고 보수 과소 표집의 주역들은 투표장에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투표율이 높으면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중앙선관위에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투표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 그런데 이번에 조사에서 발표한 게 재미있는 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76.5%로 중앙선관위 조사입니다.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기 조사보다 약 3.8%가 올라갔어요. 72.7%에서 76.5%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대별 응답을 보면 40대 이하는 지난 선거보다 투표 의향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는 30대는 특히 마이너스 5.5%포인트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낮아졌는데 5, 6, 70대가 다 올라갔고요.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 투표하겠다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투표율이 높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203곡이 많이 나갔다. 많이 투표율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적용했고 실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중앙선관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사실 40대 이하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올라간 세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낮아졌는데 지금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올라갔다. 물론 5, 6, 70대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속에는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50대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때 조사에 비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10% 이상 올라갔는데 이 50대 세대를 감안 보시면 이게 진보 성향층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금 이번에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심판 기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50대 이상. 그래서 다 50대가 조국 혁신당을 많이 지지하는 층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유인데. 40대가 제일 많겠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40대는 처음이잖아요. 인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이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조금 위축되어 있는 어떤 보수층들이 투표 양이 굉장히 강하게 세대별로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표심으로 표출됐을 때 선거 결과는 지금 보시는 여론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최종 투표율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가 최근에 보면 전체 투표자 중에서 약 40%를 좀 넘는 수준의 구성비를 갖다. 익숙해지니까요 제도에. 그래서 사전 투표가 그래도 지난 선거 약 27% 조금 안 되는 총선 때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사전 투표율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전체 투표율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래서 이번 투표율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평균이 57.2죠. 총선. 그렇죠? 20년간. 20년간. 제가 20년간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57.2고 2예요. 지난 총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66.2. 66이요. 66점이죠. 지난 총선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선관위 조사로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 선거에서 과연 누구를 찍을지 너무 고민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기준이 66보다 낮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낮아진다는 기준은 뭐예요? 지난 선거 총선 투표율 대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투표라는 어떤 행동 행위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와 효능감을 느끼는 유권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좋아서 투표를 하든 싫어서 투표를 하든 투표장에는 간다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사전투표가 효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60%?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보수나 진보 한쪽이 완연하게 어떤 선거의 폐색이 지쳐진다거나 그래서 실망감들 때문에 투표장에 갈 이유가 사라진 분들이 많아질 때 이럴 때 과거에 보면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죠.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선거는 그래도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날씨하고 투표율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음이 이미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이스텍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